안녕하세요 스키입니다. 이번 리뷰는 수분감과 영양으로 즉각적인 부드러움과 차분함을 주는 노워시 트리트먼트 밀크쉐이크 모이스처 플러스 휘피드 크림 리뷰입니다. 저는 4개월 365일 건조한 피부와 모발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겨울이면 모발도 극극 건성이 돼서 고민이었어요. 좋다는 헤어팩이나 헤어클리닉을 받아도 건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진짜 찐템 크리미한 부드러움 우유 단백질 밀크쉐이크 노워시 트리트먼트를 사용 후에 효과가 좋아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밀크 프로틴으로 단백질 케어가 가능하고 5종 히알루로산이 수분 잠금 효과를 주어 모발의 수분 역량이 밀도 있게 밀착되는 제품이에요.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제품을 흔들어주고 제품을 거꾸로 뒤집어 모량과 모발의 길이에 따라 양을 조절해주어 손에 제품을 뿌려줍니다. 타올 드라이 후에 적당히 젖어있는 모발에 제품을 골고루 도프에 발라주면 됩니다. 수분과 영양을 함께 채워주었을 때 근본부터 건강한 모발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생크림처럼 크리미한 텍스처가 바르는 느낌이 진짜 크림을 머리에 바르는 것 같아서 재밌기도 하고 정돈되고 부드러운 머릿결을 느낄 수 있었어요. 씻어내지 않아서 완전 간편한 노워시 트리트먼트라서 바쁘다 바빠 현대인들과 육아마음이 되기는 찐템으로 추천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두피 적합 약산성과 화학 방부제 파라펜이 프리한 제품이에요. 부스스한 머릿결을 정돈하거나 바쁜 아침, 피곤한 저녁 간편하고 빠른 헤어케어가 가능해요. 잦은 시술과 열기구 사용으로 모발 손상이 심할 때 모발이 가늘어져 엉키고 빗질이 잘 되지 않을 때 거칠어진 모발 수분과 단백질 충전이 필요할 때 기다리지 않고 바르기만 하면 끝납니다. 생크림처럼 부드러운 제형으로 빠르게 모발 깊숙한 영양 케어를 해보세요. 밀크쉐이크 모이스처 플러스 휘피드 크림을 추천합니다.